안녕하세요. 새또갱이 집사 카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엄청 좋은 추석 이벤트 알려드리려고 급히 찾아왔어요. 나만 고양이가 없어 하고 속상해 하셨던 분들, 그리고 저처럼 고양이 집사인 분들 모두에게 정말 꿀꿀꿀 꿀 떨어지는 추석 이벤트를 발견했죠. 바로 고양이가 좋아 고양이를 담은 고양이 소품을 만드는 고고조탐 작가님이요. 혹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까요? 추석 이벤트로 고양이 브로찌 마그넷을 1 플러스 1 이벤트를 하고 계신 걸 발견했어요. 9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추석 연휴 이벤트에요. 영상에 보이는 자석은 제가 얼마 전에 제 돈 주고 산 고양이 행성 마그넷인데요. 새또갱이 털무니에 맞춰 새냥이를 샀답니다. 고등어 카우 행성, 토앙이 카라 행성, 3세기 카야 행성. 배지로도 살 수 있고 마그넷으로도 살 수 있죠. 참고로 저는 자석 덕후라서 마그넷으로 구입. 우리 새또갱이들과 닮았나요? 예쁘고 귀엽죠? 이 고양이 행성도 그렇고 이벤트 중인 고양이 브로치도 그렇고 전부 수작업으로 직접 그리신 거예요. 정말 유니크하고 특별한 고양이 소품이에요. 아 게다가 소품을 포장해 주신 배경지조차 수작업으로 그리신 원화랍니다. 엄청나죠? 고양이 집사인 분들은 우리 고양이들 무늬로 사시고 랜선 집사인 분들은 나도 고양이 있어 하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게 고고조탐 작가님의 고양이 소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만 알고 싶은 고양이 소품들이었지만 특별히 새또갱이 구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고고조탐 작가님 작품을 소개하는 거냐면요. 제가 작가님 팬이거든요. 팬심 가득 담아 구독자 여러분께도 소개했어요. 여러분도 이번 추석에는 고양이 작품을 입양해보세요. 그리고 건강하고 풍성한 추석 보내세요. 다음에 더욱 유용한 고양이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